야 내 딜 보고 말하나? 아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 탑리달리 뭐 진짜 탑리달리야 아 빡치네 이거 좀 화나네 아 진짜 탑리달리 줄 몰랐어 아 쟤 일부러 장난하는 거거든 아 진짜 탑리달리가 나오다니 아 왜 니달리냐 니달리 이 찍어요 톡 톡 난 두대 쟤는 한대 나 탑자크여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탑자크니까 귀찮겠네 이렇게 이 찍었다고 아 힐 근데 일렙 힐은 좀 안좋던데 힐섬마하려나 힐섬마하려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참 별걸 다 나왔네 별게 아 피고 있어 끝났나요 창 못맞추면 너는 이제 다이입니다 아 미안하다 야 솔킬 따버렸네 솔킬 딸 생각은 없었는데 기다려가 너무 약해가지고 좀 떼쓰면 좀 어시라도 줬을텐데 AD방어로 가야되냐 AP방어로 가야되냐 이거 AD방어 갈게 이리와 야샤 이리와 와 컴온 컴온 요 안 돼 안 돼 하다 오 윽 음 사람이 있다? 뭐냐? 이게 뭐하니? 아이씨 고거도 당연해 많이 짤짓? 나중에 봅시다 안돼요 집에 가세요 아 나 보고도 당하냐 바보같이 아 근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오랫동안 끌고 싶어서 탑에서 만약 오래 끌었으니까 개이득이야 올해는 용도 먹었잖아 얘네 봐봐 앤네 아무것도 못해 망했어 얘네 흠 흠 이달리가 자기가 AP인지 AD인지 안 가르쳐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근데 상관없죠 저는 슥 탱 탱 탱 탱 탱 AD네 끔 engage 탱 탱 아군이 당했습니다 물량먹을거 없나 여기다 뭐 던질거 같긴한데 어까봐 요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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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공 너희들 다 죽었어 안녕 힐 쓸 사람 있어? 없지? 없어? 그럼 죽어야지 다 탐리달리야 지금 시대가 언젠데 탐리달리를 하고 있는 거야 랭거나 하지 랭거면 내가 죽겠다 랭거 했으면 랭거는 롬보리아 까다롭거든 대하기가 다음부터 랭거 하세요 랭거 하면 내가 적어 랭거는 세니까 조합이 봐봐 조합이 완전 자크랑 랭거는 진짜 좋거든 니달리는 뭐 그냥 티모보다 더 안좋은 픽 니달리 연습하는 것 같다 그냥 루시아는 더 힘들겠다 루시아는 더 힘들겠다 랭가가 더 힘들어 루시아는 그래도 딜교라도 같이 되는데 설마 로밍 간거? 싫어? 어 싫어 와 이거 힘들었나보다 야 로밍 가는 거 보니 아 아 으 으 으 뭐 오겠다 소로운데 아웃스러운데 백무빙 아프지 아플걸 내꺼 아이 지금 백핑할때마다 무섭다고 아 백핑할때마다 무서워서 오지마 안돼 야 풀까지 쓰고 아주 난리를 치네 뭐가 이거 딱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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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달리풀이야 니달리풀은 맹거풀이라면 말은 되겠다 딱딱돼 그냥 거기 딱딱돼 그냥 미드가자 딱돼 딱돼 친구들아 미드니달리 아 진짜 탑리달리는 진짜 더 안좋은거 같애 근데 티모보다 안좋아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탑리달리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연습하는거겠지 그냥 신기한 챔프 한번씩 이렇게 해서 재밌잖아 티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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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한텐 민폐긴 한데 재밌으면 뭐 자기가 재밌으면 됐죠 퍼펙트게임 나오겠다 김대대님이 누구에요? 김대대님? 음? 아 에코원팀이야? 저번에 에코원팀이구나 으아아아 으아아아 방금 적진 한가운데서 도망온거 보소 나를 잡으려고? 아멘 이게... 쟝 네 너 일부러 나 깔려고 지금 막 돌려서 말하는구나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애들아 나 6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은거 인정? 인정 아 배고프다 배고파 어 인정 배고파 치킨 보내줄 사람 죄송합니다 내가 보내줘야지 이러면 올 사람 셀프 쓰고 올 사람 손든빔 야 유모커빈 거의 A급으로 잘하지 않았냐 이건 상대가 니달리였지만 잘했다고 해줘 방금 범죽 대략 다 쟤 로건 롱 롱 롱 우쭈쭈라고? 한 끼 안 먹으니까 나 지금 배랑 등짝이랑 붙었어 배고파 진짜 배고픈 와 몇시까지 방송해야한다 했지? 새벽 6시까지 방송한다 했나? 괜히 말했다 그것도 아직 미정이잖아 근데 새벽 6시는 미정 개꿀 20초 안에 못 먹는다 아 콜라는 안돼 콜라로는 안돼 아까 점심도 나 냉면 먹었단 말이야 어제 숙취 때문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이 숙취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냉면 먹었어 내가 숙취해서 할 때 원래 냉면 먹거든 근데 요즘은 나이가 들었나 냉면 먹으면 배고파 죽겠네 아프다 인마 뭐여? 아 공싸서 한거야? 뭐여? 아 화이트 록에 가보시구나 이름이 태켓 나온다 태켓 이번에 엄청 훤했다는거 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이런거 안타주면 또 서운하지 여기 올라가니까 반가워요 친구 맞박으로 한대 맞고 그냥 죽으세요 데켓이에요 참고로 네 죽으세요 데켓입니다 편안하게 죽으시면 됩니다 자 이리 오세요 다 죽으세요 그냥 아 안돼요 아 안아픈데 안아프죠 맞을만하네 먹지마 안먹으면 안먹어도 돼 파용이나 파용이면 되지 뭐 굳이 뭐 먹을 필요있나 뭐 파론 얼마만의 활약이냐고 마음이 씁쓸하다 진짜 니달린은 나만나 그냥 바로 컷이에요 이제 이것저것 없어 그냥 죽는거야 이리와 야 내 딜 보고 말하나 덤비는거야 왜 나한테 다시 왔어 한번 맞아 보고 싶어서 궁금한거야 너무 데켓 들고 있으니까 런블이 뭔가 이상해 보이는거지 원컴이네 그냥 큐 원컴 도망갔다 도망갔다 이제 좀 바로 먹어도 될거 같은데 아 진짜 살살 살살 녹는다 진짜 아이들 이거는 바로 당연히 그거 주고요 몸 대줍시다 캐리 해야지 그런거 벨려 이거 왜 여기 이제 창 이거 문도 잖아 문도 버프 아냐 이거? 아 아니구나 이거 많이 차네 그냥 갖고 가자 방금 내가 열관리 잘못해가지고 궁을 못 썼어 아 오랜만에 캐리네 뭐 캐리? 캐리까진 아니고 뭐 준캐리 정도 역시 럼레이 럼블를 처리 럼블 아잇 딜은 어마어마하네 진짜 야 제 안에 있는데도 딜이 죽으려고 해 다 애들 다 안쪽에 있는데도 궁 맞으니까 다 죽으려고 하네 애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판 딜 한번 볼까요? 말 안 해도 뭐 당연하죠 당연한 결과 야 트로피기어도 야 이러면 인정해줘 이거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저장하고 있지 아 배가 안고픈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배가 안고픈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